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학 기하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 문제는 자표 공간에서 점 A가 0,0,1을 지나는 직선이 중심이 3,4,5고요. 반점 길이가 1인 9와 한 점에서만 일단은 만나도록 되어 있네요. 어떤 자표 공간이 한 점에서 9까지에다가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했다. 뭡니까? 접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해당하는 B는 접점일 건데요. 그랬을 때 지금 3점 ACP를 지나는 원에 XY평면 1호의 정사형 넓이의 뭘과나? 최대를 구하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는 ACP를 지나는 3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부터 좀 구할 거고요. 그 원과 XY평면을 이루는 각도가 언제일 때를 찾아야겠죠? 우리 정사형이란 건 뭡니까? 면적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세타 값은 가장 뭐할 때? 작을 때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림을 그려야지만 문제가 이해될 거니까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합시다. 됐죠? 자, 자표 공간부터 그릴게요. 자표 공간을 그립시다. 자, 그래서 자표 공간을 좀 그려놓고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 되겠다. 자, 그러면 0,0,1, 여기에 A가 있겠고요. 0,0,1, 그리고 3,4,5, 여기가 3점, 4점, 5점, 이렇게 3,4,5, 3,4,5점, 이렇게 좀 위에 있겠죠. 여기에 C가 있겠고요. 얘가 3,4,5가 되겠죠.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음 길이가 1인 9를 그립시다. 그래서 반지 길이가 1인 9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일단은 어느 정도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이해를 한 후에 그 그림을 좀 확대해서 그려주는 게 괜찮아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그릴까? 여기다가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할게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접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9 밖에 한 점에서 9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실제로 그런 접점들은 몇 개냐? 하나, 두 개. 그게 아니라 그런 접점들을 모아오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원이 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한 점과 이 세 점을 지나는 뭘 구할 거다? 삼각형의 이 삼각형을 지나는 뭘 구할 거야?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특징이 있죠. 그렇죠. 여기가 직각입니다. 결국에는 얘는 직각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우리 직각 삼각형에 외접하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직각 삼각형이 있으며 아, 그렇죠. 이 A와 C를 뭘로 하는? 그렇죠. 지름으로 하는 뭘 그리면 돼요? 원을 그린다면 결국에는 이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되겠네요. 직각 삼각형일 때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원의 지름은 뭐다? A씨의 길이가 되겠다. A씨 길이 구해보면 간단하죠? 루트의 9 더하기 16 더하기 16이니까 얼마? 루트의 4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은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는 간단히 구할 수가 있겠네요. 넓이는 파이 R 제곱 얘가 지름이니까 절반 2분의 루트의 41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4분의 41 파이가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우리 학생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죠. 그 다음이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뭡니까? 그렇죠. 이런 점 P라는 게 하나는 아니지만 이런 위치관계는 계속 똑같으니까 이런 원의 넓이로 가되 그 원과 XY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가장 뭐할 때? 작을 때 해당하는 포사인 세타를 구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단은 상황적으로 보면 이 P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원이 결국에 XY 평면을 이루는 각도가 달라질 거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첫 번째 들어야겠고요. 우리는 지금 각도가 가장 작을 때를 구해야 되는데 각도가 가장 클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도가 가장 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나요? 이 점과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도록 했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이 원뿔의 이 밑면의 원의 둘레에 따라서 P가 쭉쭉쭉쭉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상황적으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수직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얘가 각도가 점점점 P가 이렇게 갈수록 각도가 점점점 모여지고 있다? 이렇게 바닥면이 XY 평면이에요. 그러면 XY 평면이 점점 작아지겠다. 이런 생각하면 언제 가장 작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P가 이게 이렇게 지나는 얘가 지금 얘랑 수직인 상황도 있었겠죠. 그럴 때는 결국에는 그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니까 90도는 그때는 정상이 가장 최소가 되겠죠. 근데 얘가 점점점 어디로? 이렇게 오는 거죠. 점점점 와요.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그 원의 각도는 XY 평면 이런 각도는 점점점 모여지겠다. 그렇죠. 작아질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얘가 지금 약간 삐뚬 상황이죠. 이렇게 삐뚬 상황에서 얘를 점점점 여기서 이렇게 가게 할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언제 각도가 가장 작겠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딱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가 XY 평면하고 이러는 각도가 가장 작을 거다. 즉, 이 지금 P가 쭉쭉쭉 가다가 이 P를 딱 설정했을 때 생성되는 그 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딱 XY 평면하고 이렇게 돼서 이 지름이 그대로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되는 순간이 우리는 그때가 가장 뭐 하겠다? 세타 값이 작을 때다라는 거죠. 얘보다 조금 더 또 가파르게 되면 얘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 조금 더 틀어지면 극대는 각도가 더 커지는 거죠. 얘보다 이렇게도 더 커지는 거고 여기는 딱 이렇게 될 때 즉 이 원의 지름이라 XY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될 때가 우리는 이 평면하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가장 작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쉬워지겠네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 지름과 이 평면을 이루는 각도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갈까요? 이 C를 Z는 1이라는 평면에다가 정상합니다. 그럼 C다시가 되겠고 3,4,1이 되겠죠. Z는 1이라는 평면도 XY 평면하고 지금 평행하니까 우리는 이 평면하고 이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각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그때 코사인 세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길이 얼마다? 루트 41이었고요. 얘 길이가 필요하고요. 얘는 루트에 9 더하기 16이 되니까 5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루트 41분의 5가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될 때다? 최대가 될 때가 되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우리가 구하려는 정상의 넓이라는 것은 4분의 S다시 4분의 41파이 코사인 세타인데 그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루트 41분의 5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워져서 4분의 5 루트 41 파이가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최대값은 지금 P2분의 Q 루트 41파이인데 여기서 P와 Q를 뭐한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답 얼마다? 그렇죠. 9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시문항 기하 30번 문제입니다. 기하에서 가장 어렵다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제 자표, 공간자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조건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한 점에서부터 9에다가 적은 그런 접선들의 모임 접점들의 모임 하나 원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라는 것보다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P들이 움직였을 때 우리는 그 세 점을 지나는 원과 XY평면이 있는 각도가 언제 가장 작고 크겠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에 해당하는 P점들을 움직이다가 그런 각도가 가장 클 때는 됐어요?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지름이라 결국에는 XY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두 면이 이루는 각도가 될 때가 가장 작겠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씩만 틀어진다면 이 세타 값은 더 모여지니까 커지니까 코사인 값은 작아진다라는 생각하여 그때가 가장 크다라고 해서 답을 구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만족한다면 얼마다? 구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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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